안녕하세요. 빈스쿡쿡입니다. 오늘은 데리야끼 소스를 이용해서 냉장고 속 과일 최소로 꼬치구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파, 방울토마토 깨끗이 씻어주세요. 대파는 5cm 길이로 잘라줍니다. 방울토마토는 그대로 사용할게요. 파인애플 4등분 해주고 베이컨은 파 양만큼 반으로 잘라주세요. 대나무 꼬치 준비해서 파 돌돌 말아서 끝나는 부분이 안쪽으로 두번째부터는 마주보게 꽂아주세요. 이렇게 하면 꼬치를 구울 때 베이컨이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. 파인애플도 말아주고 방울토마토도 말아주세요. 팬에 식용유 조금 두르고 하나하나 올려서 앞뒤 노릇노릇 구워주세요. 데리야끼 소스를 앞뒤로 여러 번 얇게 발라가면서 구워주세요. 이 정도 굽기면 좋아요. 쥬쥬쥬쥬쨍 Twitter. ut 먹어볼게요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식사 잘 챙겨드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